오늘 3출루 경기의 홍창기 조국옥량 좌익수 쪽으로 잡았어요! 잡았어요! 그리고 공이 이를 쪽으로 경기 끝납니다 지금은 승패가 뒤바뀔 수 있는 타구였는데 그것을 또 소브라테소스가 잡아주네요 온몸에 전율이 그런 순간 한 점 차 치렸던 승부의 마침표 이렇게 9회 말 1대0 승부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양 팀이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한 경기력이네요 오늘 기아탈거스는 김종국 감독의 지략도 상당히 좋았고 오늘 이 투수 로테이션을 정말 잘했잖아요 오늘 수비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양타라 생각했던 윤성기 선수과 승루로 이미 옮겨간 사이였고 소파테스의 기가 막힌 수비 LG는 부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점 차 기아의 신승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스포타임 베이스보드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김재현 위원 전원캐스터 조주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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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